더 안전할 수 있다 차보다 이렇게 나오잖아 더 안전할 수 있다 차보다 이렇게 나오잖아 2음적 이상일 때만 뭐가 붙여있어 저는 safer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그 뭐 하는거지 음 헤비어로 바꿔요 스페인은 어떻게 되죠? H, E, V, I, E, E 와일은 아이로우치 이를 붙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그 페이머시스트 어 페이머시스트 한 말이 없죠 뭐라고 하시던데? most famous죠 그 다음에 1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가수를 가장 많이 좋아한다. I like this singer most. 더 붙으려는 없는 것 같고요. 조지는 그 이상의 형보다 더 빠르다. George is faster than his twin brother. 나는 덜 말하려고 노력했다. I tried to talk less. Little bit less. How do you feel to 오늘 기분이 어떠니? 어제보다 기분이 더 좋아. I feel better. 비교급 나와야 되고요. Better than yesterday. 5번. 아 이 다리가 매우 길다. 그건 흔색의 가장 긴 다리야. This is the... 가장 긴... Longer. Longer. 더 긴? 가장 긴. 아... Lon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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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Rich. In the world. 1번 들어가겠습니다. 물은 기름보다 무겁다. 여보 볼까요?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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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Heavier. than. Water. 그는 그 위반에서 가장 똑똑한 소년이다 He is the smartest who we in his class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비교급단 생각급 표현 정도는 아셔야 되고 네 배월입니다 나에게는 영화가 뮤지컬에서 재미있다 To me, movies are more interesting than musicals 비교급단입니다 비교급 없으면 될들 몰라요 드라이아이스는 눈보다도 차갑다 드라이아이스, 기즈, 모어 콜드 그냥 콜드 아니 안 들었는데 콜 비교급인데 콜 콜더 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더 list question 됐잖아 안 들은 것 같은데 강이 됐어 됐어 비교급을 불러 네 보여야겠습니다 테드비어 1은 테드비어 B보다 smaller 테드비어 B는 테드비어 1보다 more expensive 네 스펙링 네 스펙링 네 스펙링 어떻게 되죠 스펙링 키디가 크리스보다 크죠 뭐 아니 더 더 더 더 더 더 크리스 엠마가 셋중에 엠마가 셋중에 가장 작죠 뭐죠 크리스가 셋 중에 가장 무겁지 나는 여성생보다 편을 더 잘 친다 2번은 most를 빼야되죠 3번은 most가 아니라 more 4번은 most를 빼야되죠 5번은 most를 빼야되죠 5번은 most를 빼야되죠 5번은 most를 빼야되죠 5번은 most를 빼야되죠 그리고 most를 빼야되죠 5번은 most를 빼야되죠 5번은 most를 빼야되죠 5번은 most를 빼야되죠 5번은 most를 빼야되죠